그 다음에 당군세기는 기자우선을 부정한 이유립이 연대를 늘려놓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커버란에 보면 이유립 선생님이 기자우선을 약간은 인정하는 듯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도 전혀 반대된 얘기를 또 써놨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지만 인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 당군세기는 기자우선을 부정했다 그래갖고 연대를 일부러 늘려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 얘기는 조금 긴데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국유사를 보면요 기자우선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기자가 오니까 당군이 단지 장당경으로 옮겼다 이것만 나와요 그래서 당군조선의 영연은 1908세다 1908년입니다 이게 1908년이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나옵니다 삼국유사는 1908년이고요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1908년부터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위만이 정권을 찬탈할 때까지 231년의 공백기가 생깁니다 이 시간은 뭐냐 이거죠 역사가 끊어진 거예요 완전히 230년 동안 뭘까요 제안기는 이제 당군조선의 영연을 반으로 줄입니다 1048년으로 줄여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음무정 8년 을미년에 당군조선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해가 도대체 무슨 해인가 그러고 나서 공백기를 만듭니다 164년 후에 기자가 왔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기자조선이 다시 열렸다 이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당군조선은 당군이 다스린 건 1048년이고 164년의 공백기 후에 기자가 와서 928년 동안 기자조선을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도대체 이 1048년째 되는 해가 무슨 해인가 왜 이승윤은 이 1048년을 기준으로 잘랐는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안기도 이 조선을 당군과 기자조선을 나누면서 기조선이 사실은 역사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역사에 없는데 중화사대주의 때문에 기조선을 넣었는데 기조선이 만약에 없어지게 되면 1092년이라고 하는 천년의 시간이 공백기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죠 이 공백기를 누구도 사실은 얘기를 안 해요 지금도 당군세기는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사만이 있었고 1048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색불루 당군 그러니까 고등의 손자인 색불루 당군이 시계에 의하면 혁명을 일으켜서 당군의 자리에 오르죠 그래서 뭘 합니까? 천도를 하죠 새 나라를 세우면 천도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 그죠? 어디로 천도를 합니까? 백악산으로 천도를 하죠 그리고 다시 또 860년이 흐른 다음에 44세 구물 당군이 다시 또 혁명을 일으켜서 대부회를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천도를 하죠 이 사건이 3024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어떻게? 당군이 표양성의 도읍을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 겁니까? 백악산으로 갔다가 나중에 장당경으로 옮긴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럼 왜 천도를 하냐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기록하지 않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당군의 후손이 이거는 유군이라는 사람이 신찬 초등 역사라고 해서 1910년에 쓴 겁니다 당군의 후손이 백악을 버리고 북부에 온 김에 나라가 기자가 유한배 되니 당군의 세를 전함은 사기 역사서에 실 잃어버렸으나 연을 역함은 영년은 1212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12년이 뭐냐면 제1항조라고 우리가 하죠 삼한시대가 바로 영년이 1048년이고 아까 제한기에서 164년에 공백기를 뒀다고 하잖아요 1048과 164를 더하면 1212년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당군 조선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기저조선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1212년이 당기고사와 규원사와에 그대로 반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당기고사와 규원사와는 왜 1200년대로 자꾸 이렇게 영년을 잡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당군의 영년은 1048년 플러스 164년에 끝나고 기자가 왔을 때 기저조선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고사와 규원사와는 당기고사는 아예 기저조선에 그걸 인정을 해버리고 규원사와는 차마 기저조선을 인정을 안 하고 열국시대로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당군세기는 정확하게 한 거예요 4만 3조선 대부위로 바뀌었다 다만 이것도 다 당군조선이다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정리하면 당군세기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4만 3조선 대부위로 바뀌는데 이 중간에 백악산으로 천도하고 장당경으로 천도하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조선의 유학자들이 기저조선을 넣기 위해서 넣어야 되는데 어디다 넣느냐 당연히 기자가 동쪽으로 왔다고 하는 주무왕 원년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명분이 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명분을 삼은 게 뭐냐면 이승위가 명분을 삼은 게 쉽게 말하면 혁명사건입니다 이 색블루 당군의 혁명사건 이 유학자들의 어떤 전통으로 보면 이건 잘못된 거다 해가지고 당군조선 이때 끝난 거다라고 해서 이때를 분기점으로 삼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제안기를 쓴 이승윤은 고유의 사서의 기록들을 봤다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해되십니까? 이 1048년이 되는 해에 색블루 당군의 혁명사건에 관한 기록을 받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눈 거예요 나눈 거예요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시점은 저항은 감사합니다.